지금 이 시간에는 화해장식산업기사에 나오는 크레센트 형태의 꽃꽂이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랄폼을 원점을 하나 준비했고 사각 피라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고, 은산척, 루스커스, 거베라, 장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폼을 먼저 세팅을 할 때 선생님들이 시험에 임하니까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장 편하게 내가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지금 여기 두 장하고 여기 보시면은 한 장에서 1.5cm 정도 딱 해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으면 꽉 끼워져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폼을 최대한 기본 베이싱을 하실 때 시간이 너무 추가되지 않게 이거 끝을 이렇게 쳐줘야겠죠. 쳐주실 때도 폼을 전 이거를 어? 치는데 시간 뺏기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면적을 넓게 해주게 하는 거니까 다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일방화가 되겠죠. 조금만 더 공기질게요. 그래서 폼을 너무 꽉 누르면 꽃이 잘 안 꽂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 꽃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양을 보시면 선생님들이 작품 사이즈는 55에서 60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장미를 꽂아보겠습니다. 위에 가는 건 얼굴이 작아서 얼굴이 많이 폈으면 조금 잘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일방화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파랄 폼 뒤쪽에서 먼저 꽂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는 직선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폼이 편하게 위에서 아래로 서로 얼굴이 마주 보게.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조금 튀어있네요. 튀어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아래쪽에서. 그래서 뒤에 그린 꽂을 자리 놓고 처음에는 직선으로 보이지만 그린이 들어갈 거니까 곡선으로 나올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포인트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눈을 마주쳐서 포인트를, 각도를 45도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레센트는 편하게 꽂으시려면 먼저 높이랑 지금 폭을 정했습니다. 넓이죠? 네, 폭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 주변으로 먼저 네 송이를 꽂고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장미를 하나. 꽃이 휘어있어서 그렇죠? 네, 짧은 쪽은 조금 무게감 있게 가야겠죠? 네, 장미를 더 큰 송이를 짧은 쪽으로 가서. 휘어있네요. 꽉 꺾여있어서 제가 다른 걸 쓰겠습니다. 똑같은 꽃을 쓰실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거베라 거베라 들어가면 되겠죠? 포인트보단 돌출되지 않게 하셔서 제가 미리 캡은 정리해놓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안에 그렇죠? 이렇게 크레센트, 이렇게 크레센트가 될 수 있게 서로 얼굴은 마주 보는 거고 둥근 원의 4분의 1을 곡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꽃을 꽂으실 때 꽃이 한 선으로 가지 않고 지그재그 가게. 더군다나 거베라는 와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곡선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셔서 곡선이기 때문에 조금 푹 꽂아주세요. 많이 꽂아주셔야겠죠? 그래서 꽃을 지그재그 사용하시면서 제가 오른쪽에 왼쪽부터 지금 꽃을 꽂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형적으로 맞추시다 보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의 비율은 긴 쪽은 한 8 정도 맞추시면 되고 오른쪽은 5, 중간 부분은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은 8, 여긴 3, 여긴 5. 가볍고 길게, 그렇죠? 얼굴도 작은 애 쓰시고, 큰 애 쓰시고, 칼라도 흐린 애 쓰시고, 칼라 진한 애 쓰시고. 그래서 시각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쪽에 8 했으니까 이제 5쪽의 부분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선생님들 지그재그 내려오시고요. 꽃도 일직선으로 가지 마시고, 역시 지그재그 해서 크레이센트 형태를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뚱뚱하게 되지 않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꽃을 지금 꽂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 더 꽂았다 보면 여기 중간에다가 하나 더 꽂을게요. 네, 얘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보시게 꽂으셔야지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이렇게 해서 레센트 형태를 완성했습니다. 강은Ő트 형태를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